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는 자신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파견되는 사람은 결국 지금 있던 장소를 떠나서 자신이 향하는 지역에서 무엇을 할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견된 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파견된 사람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어떨까요? 원래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 말이지요. 그 지역 주민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역에 찾아온 사람은 낯선 여행객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마을을 찾아온 손님이고 나쁘게 말하면 불청객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기에 부담스럽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집안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놓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 외부에서 온 여행객이 돌변할지 아닐지는 오직 그 사람에게만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이나 외지인을 그리 반갑게 맞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은 먼 길을 마다하고 갈 것입니다. 지역 주민이 보면 외지인이요 때로는 불청객이 되는 상황을 무릅쓰고요.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도 어렴풋이 예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 제자들을 맞아들일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복음을 전하러 온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굳게 닫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산교구 화명성당 보좌 장병훈 루카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장병훈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내일도 장병훈